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281일째 되는 10월 24년도 10월 8일입니다 점심시간 때 쯤에 바닷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다 갯바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또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색깔하고 하늘색하고 워낙에 비슷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되네요 멀리 고기 잡는 고깃배가 점심시간이나 대기를 하고 있고 화물선도 연락선도 둥실둥실 떠있는 211일째 서해바다 점심시간 1시에서 2시 사이 오늘은 저녁노을도 어제처럼 포도죽 색깔로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물 빠지면 저녁 5시 6시쯤에 물이 많이 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죠 Dop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